시원하지? 미드? 아이고 좀 조용히 하네 아 시원하다 아이고 안그래도 될 뻔 나무린게 더 이쁜지 커피염새 아이뻐라 세상에 뭘 먹고 이렇게 자라니 그지? 아이 이뻐라 멍순 오늘도 덥다 아이 이뻐라 이 선 좀 봐 아우 선 정말 이쁘네 연아 아우 언제 다 피었대 아유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지?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이건 또 뭐야 아유 역시 인쇄 어 아 안돼 안돼 오늘은 빨리 가동해야 돼 아예 닭들이 다 나오왔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봉돌 오늘은 바빠서 어지만한데 빨리 데려 주세요 알았어?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복돌 제일 엄마 복돌 아유 너무 긴 꼬리 암탑 요렇게 화분을 쏙해서 안된단 말이야 아유 진짜 아 부코 아이리스 너무 이쁘네 꼬다구 다가구 친할 수가 없을까 어머나 그림이다 그림 정말 와 자 오늘도 그림 같은 날 아 안녕